중국에서 음식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허거를 먹던 손님 머리에 쥐가 떨어졌습니다.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. 중국 저장성의 한 허거 전문점. 손님 두 명이 식사 중입니다.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쥐 두 마리가 떨어집니다. 머리에 쥐가 떨어진 손님은 혼비백산하며 피했고 쥐는 테이블과 의자 위를 내달리며 사라졌습니다. 손님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한동안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머리에 쥐가 떨어진 손님은 상처를 입었다며 음식점에 2천 위안, 우리 돈 약 37만 원의 병원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. 하지만 업체 측은 가게 문을 닫은 채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. 해당 가게는 한 대형 쇼핑몰에 입주했는데 쇼핑몰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온라인에서는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안전모를 써야 하냐는 자주 섞인 주장도 나옵니다. 중국에서는 약 2주 전에도 장수성의 한 대학 구내식당 양념통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딴 먹거리 위생 논란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감독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은상입니다.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은상입니다.